조계중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가 지난달 25일 불기 2567년 제8회 영평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. 3명 선원에서 봉행된 졸업식에는 영평사 주지 겸 학장 환성세림, 대전 충남 포교사단 유희열 단장과 포교사 박기덕 등 27명의 졸업생과 가족이 참여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. 이날 졸업생 중 안영호 졸업생이 포교원장상을, 박영미 졸업생이 학장상을, 정유라 졸업생이 단장상을 각각 받았습니다. 환성세림은 악은 아무리 적더라도 짓지 말고 선은 아무리 적더라도 받아들여 행해야 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함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연불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히라고 당부했습니다.